어휴, 고생 좀 해야겠어, 오빠. 제가 고생하겠습니까? 타지에 가가지고 2박 3일 있다 오는 사람이 고생하는 거지. 3박 4일 아니었나요? 3박 4일이니? 아니, 2박 3일이 아니었어? 지금 기분은 마치 일요일 아침 기분 좋게 일어나 핸드폰을 켰는데 아니, 오늘 월요일이었네? 같은 기분입니다. 저 2박 3일인 줄 알았나 봐요. 아닙니까? 3박 4일입니다. 그렇습니까? 갑자기 아찔해지고 막 눈앞이 깜깜해지고 그래요? 아, 근데 뭐... 에, 갑자기 아찔해지고 눈앞이 깜깜해지고 그러네요. 내일부터도 바로 학교 가는구나? 응. 아니, 너는 내일 일요일이잖아. 오늘이 일요일이야. 지금이 일요일 새벽 6시라 아직 토요일 밤이라고 생각하고 있나 보네요. 아니, 오늘 토요일이잖아. 오늘은 일요일이지. 매조미 억장 무너지는 소리가 여기까지 들리네요. 아빠야, 오늘 즐거운 시간보니... 어? 그러면 아빠는 데이트할 수 있겠네? 그러게. 맞아. 이 기위에 그냥 한번 제대로 놀아보는 거야, 엄마 없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엄마는 저녁 올릴 거야. 그치, 그럼. 나의 질투심 유발작전은 뭐야? 엄마가 맛있는 거 먹으면 우린 더 맛있는 걸 먹으면 돼. 어? 그럼 나 일본 안가래. 어? 그래? 한마디만으로 엄마를 여기까지 유도해내다니 역시네 딸이다. 빠이. 엄마 빠이빠이. 빠이빠이. 3일 동안 못 본다. 이제 안녕. 행복한 시간보내고 있지. 어, 그래. 수주시간보내고 또. 얄미워. 이제 우리 신나게 한번 놀아볼까? 아빠, 탕으로 시켜도 돼? 탕으로? 그럼 아빠는 초밥 시켜도 돼. 기왕 이렇게 된 거 만해시 없는 4일 동안은 완전 타락한 삶을 살아보도록 하죠. 우리 이제 집에 가서 계획을 세워봅시다. 아직 6시도 안 됐거든요. 음... 오케이. 티비 봐. 티비 시간 완전 자유. 예. 간식 완전 반 자유. 어, 그래도 고마워. 엄마보다는 말 해줄라. 최근 메조미가 간식을 너무 많이 먹어서 마네시가 약간 조절을 시켰었는데 메조미 입장에선 꽤나 섭섭했나 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이제 12시에 벚꽃 구경을 가서 쿠키를 먹으면 좋을 것 같으니까 쿠키를 만들 거예요. 아빠, 아빠는 내가 넣어. 나랑 재료 넣어주면 돼. 이게 필요해? 탈탈. 잠깐만 맛을 봐야 돼. 풀안감지 레이더 성능 확실하네요. 여기 물에 자는 게 있을 텐데. 어, 안 찾는데 물력이 나오고 찾을 땐 안 나와. 뭐 오늘 하루만 먹는 건데 그냥 밥으로 하자. 이 말을 들으니 내가 애를 키우는 건지 노인이랑 같이 사는 건지 헷갈리네요. 버터 100g. 버터 100g 주세요. 어때요? 종갓죠? 원래 냉장버터를 사용해야 하는데 없어서 어쩔 수 없이 냉동실에 있는 버터를 꺼내 사용했는데 몇 번 두드리니 냉장버터가 돼버렸네요. 이제 여기에 감으로 담은 설탕을 붓고 잘 섞은 달걀까지 불어 휘휘 저어주면 진짜 이게 왜 잘 됐지? 아무튼 랩으로 잘 포장해서 냉장고에 넣고 30분 기다려주면 됩니다. 엄청 딱딱해졌대. 진짜? 응. 아, 고마워. 이걸로 이제 꾹꾹꾹 눌러서 과자 모양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아, 나 알아. 이렇게. 꾹, 이렇게. 최대한 여기 붙여가지고. 여기 위에다가 하나씩 올려주면 됩니다. 오, 좋은걸? 난 단무지 같다, 이렇게 보니까. 네, 구워올게요. 네, 전 요구할게요. 어우, 냄새가 좋은데? 뭐 확인해볼까요? 안녕, 우와우. 헛, 뜨거워. 하아. 이 맛은 뭐랄까? 한 시간 동안 버터에 열심히 주무른 모래를 먹는 기분이네요. 먹어봐. 진짜 맛있어. 왜? 별로 먹고 싶지 않아? 괜히 나 좋은 생물이 먹었어. 과자에는 초코프팅 먹을래. 조금이 아니고 가루만큼 먹었는데, 매종아? 따봉! 아무튼 매조미가 직접 만든 과자 가게에 정성껏 넣어 벚꽃놀이를 즐기러 나왔습니다만. 야, 이쁘긴 하네. 근데 사람들이 너무 많지 않니? 나를 상당히 잘못 잡은 듯합니다. 돗자리 깔고 이거 쿠키 먹는 생각하면서 가져왔는데. 아니, 들어갈 자리도 없네. 그래서 사진 한 번 찍어줄까? 매조미도 사람 많은 건 딱 질색해하거든요. 결국 집에서 둘이 호날두 따라하기 놀이하면서 놀았습니다. 시작! 시작! 쑣! 입 모양은 운 데? 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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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좀 이상했는데? 쑣! 이렇게 아빠만 두고 가다니. 이 아빠는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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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서운하다. 너무 서운해서 눈물이 나올 것 같아. 엄마가 좋아하는 게 뭘까? 그러게 엄마가 뭘 좋아할까? 엄마가 돌아오는 날이니 환영을 꼭 해주고 싶다고 해서 웰컴 용품들을 구매하러 마트에 왔습니다. 이렇게 살게. 해서 벽면에 붙여둘 반짝이들과. 엄마 멍멍이 좋아하니까. 만혜씨를 반겨줄 귀여운 강아지 풍선. 또 조만간 만혜씨 생일이니까 미리 꼬깔도 담아줬습니다. 흐흐흐흐. 자, 그럼 이제 만혜씨가 오기 전에 얼른 집에 가서 준비해 보도록 하죠. 뭐? 금, 토, 일. 몇 벌 자는 거야? 4일. 어, 그치? 어. 대충 역할이 정해진 것 같네요. 제가 반짝이를 붙이는 동안 메조미는 옆에서 풍선을 불어주고. 4일 동안 묵혀둔 바닥을 밀대로 대강 쓱쓱 청소해준 뒤. 조파 침대는 메조미에게 맡기고 잠시 쉬고 있었는데. 야, 집 앞이네. 네, 만혜씨가 벌써 집 앞에 왔다네요. 급한대로 바닥에 너저분한 것들은 만혜씨 드레스룸에 박아두고. 엄마 들어오시면 어떻게 할 거야? 과일로. 수소한 서프라이즈 계획을 세워줬습니다.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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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이게? 엄마 좋아하지, 강아지. 과일로. 머리를 잡고 있어. 자, 한국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우와. 한송 파티야? 뭐야? 귀여워. 엄마 오면 피곤할 것 같아서 여기 바로 침대에 누우라고 침대 만들었어. 고맙다, 고맙다. 와. 행복하다, 여기가 천국이다. 엄마 선물 사왔는데 선물 봐야지. 어, 그렇게 만혜씨가 사온 선물들을 까보며 훈훈하게 끝나는 줄 알았는데. 야, 안 먹어. 야, 이게 뭐야? 뭐야? 야. 드레스룸에 잡다한 것들 싸둔 걸 잊고 있었네요. 야, 선물 찰어, 선물 찰어. 선물 찰어. 선물 찰어. 선물 찰어, 술. 하지마. 뭐 이렇게 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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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나 하는 거야. 아빠가 넣어도 된다고 했어. 아빠가 넣어도 된다고 했어. 아빠가 넣어도 된다고 했어? 응. 그럼 같이 넣었다는 거잖아. 응. 엄마 먼저 일어난다. 엄마 일어나기 전에 꽃을 몰래 사오자고 다짐하며 같이 잠들었었는데. 놀랍게도 둘 다 늦잠을 자버렸네요. 그래서 똥 싸는 척 화장실 안에 들어가 작전 회의를 펼쳐. 메주미가 엄마 시선을 끄는 동안 호다닥 가서 꽃을 사오기로 했습니다. 그날 저녁. 아빠가 케이크를 사왔단 말이야. 어, 케이크 사왔어? 케이크 사왔고. 그리고 꽃을. 내가 들고 했어. 어, 쫀물이가 엄마한테 드리고. 아빠가 케이크를 불 붙인 걸 엄마한테 사다갈게. 선물이는 여기 있어, 여기. 여기? 아까 밑바다. 아빠. 우아하면 그때 사랑하는 엄마 이러면서 꽃을 드리는 거야. 사랑하는 엄마. 일단 여기까지는 아주 순조롭네요. 몇 개 저는 문 앞을 감시하고 메주미는 연습을 하고 있었는데. 아빠, 아빠, 엄마. 어디 가? 사랑하는 엄마. 어? 뭐야? 뭐야?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웃음. 야, 꽃바람 은 cares 어? 빨리张rieden 보러 갈 것 같아. 우리 몰래카 Shu candy. 엄마, 엄마. 왜 안 하는지? devot지. 아니, 엄마야. 아빠, 때려 reporters. 왜 안 하는지? 염려 염려 ecso. 생일 축하합니다 오늘은 당신이 주인공 우리 바빠가지고 바빠가지고 이거밖에 준비 못했지 생일 없는 줄 알았어? 생일 축하용 아무튼 오늘도 우리 가족은 행복합니다